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내일도 고향에서 돌아오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내일 대체로 차량 운행에 불편이 없는 날씨가 예상되지만 오전까지 동기안에서 가끔 비가 내리면서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겠고요. 아침에 서해안과 내륙에서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해당 지역에서는 안전 운행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현재 위성 영상을 보시면 전국에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전라남도와 경상남도에는 맑은 하늘을 보이는 곳이 있습니다. 일기도 보시면 내일은 동해 북부 해상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시죠. 전국에 구름 많겠지만 동해안은 동풍에 의한 지형적인 영향으로 흐리고 오전까지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 경기도와 강원 영서에서는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이 21도, 강릉이 18도로 예상되고요. 낮 최고 기온은 청주가 28도, 광주가 30도로 예상됩니다. 경남 해안가와 남해상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부 먼바다와 남해동부 먼바다에서는 최고 3m까지 점차 높게 일겠고요. 그 밖의 해상에서는 0.5에서 2.5m까지 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